4.3 당시 해안가 지역으로는 드물게 초토화 작전이 실시된 화북 고늘동. 이틀 동안 이어진 화마에 주민 26명이 학살되고, 60여 가구가 불에 타 없어지면서 수백 년 뿌리 내린 마을 공동체도 사라졌습니다.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고늘동은 사람이 살지 않는 잃어버린 마을로 남아있습니다.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고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만큼 문화재 지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고늘동 보존의 근본적인 걸림돌인 사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여가 지난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을까. 고늘동에서 낙오 자란 김용두 할아버지. 잃어버린 마을 고늘동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 300여 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고늘동 보존을 위해서라면 토지를 매매할 생각도 있지만 제주도는 한 번도 김할아버지에게 매입 의사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몇 해 전부턴 오히려 다른 지역 투기꾼들이 할아버지에게 땅을 팔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고늘동 전체 39필지 가운데 16필지를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목표의 절반도 매입하지 못한 건데 주요 보존대상지인 안고늘동 토지 매입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취재진이 직접 안고늘동에 토지 대장을 떼서 현재 소유관계를 확인한 결과 16필지 가운데 대부분 개인 소유의 땅이었고 제주도가 매입한 필지는 단 3개에 불과했습니다. 토지 매입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땅값은 더 오르고 있지만 올해는 국비조차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고늘동에서 가장 중요한 토지 매입 부분이에요. 저게 언제 제주 시내이 있다 보니까 언제 저게 뭐가 들어설지 아니면 훼손될지가 몰라서 토지 매입 방법을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수년째 지지부진한 고늘동 복원 사업. 복원 의지는 있는지 의문마저 들고 있습니다. KSTV 뉴스 문수희입니다. KSTV 뉴스 문수희입니다.